자 이제 진행속도를 좀 올려봅시다 좀 빨리빨리 가보자 사실 지금까지 뭐 느리게 진행한건 아닌데요 의도에서 나 이러다 이거 뭐냐 리뷰영상 한 8월 말에 쓸라 빨리해야지 메인위즈로 돌아와야 된다고? 안돼 또 그게 또 그렇게 하면은 뭐야 야 들어와 들어와 아 이정도는 죽이죠 좋았다 아이 산적이 강한게 아니고 저는 항상 셉니다 가끔 당황할뿐이에요 뭐야 일시정지 말고 스킬 찍어야돼 신화적 써라? 알았어 그거 말고 기술 여기에 있나? 여기있다 이그지 이거 좋았다 어딨어? 카게야 또 어디갔냐 가자 나 쟤네 나 쟤네 안잡을래 3마리야 3마리 3마리야 3마리 1마리만 잡겠는데 3마리야 분명 유린당할거야 안 봐도 뻔해 아 얘 맨날 나 버린다 야 쓰러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같이 쓰러져야지 이녀석아 아싸 여긴거 같은데 엄마 다리 부러진거 아니야? 아 또 여우굴이야? 어디갈거야 안내 발 헛디딤 어쩐지 빨리빨리 가자 응? 형이 지금 빨리빨리 깨야 돼 형이 직장인이라 시간이 많이 없어 여우야 야 뭐이렇게 뭐 오오오 쉣 어딘데? 어디야 인마 야 아 저기야 뭐냐 방금 버그 아 좋았다 아 이 다음부터는 몇 개 해야되네 귀찮게 고마워 아 여우 귀여워 너 내꺼 할래? 내 패드 안할래? 생각이 없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자 이제 대장간 해방해야 되는데 굉장히 안보여 야 이거 분위기가 되게 인왕 같은데요? 되게 기분 나쁜데 여기? 어? 뭐 있을 것 같은데? 귀신 나올 것 같아 갑자기 어 파랑새 아 파랑새랜다 금새다 금새 야 금새 어디가 야 그거 어떻게 올라가냐 내가 임마 아니 뭐 내가 서전들 점프 1미터도 아니고 이씨 일로 해서 올라갈까? 아닌데 이거 거리 너무 먼데 어 아싸 돈이다 야 금새 어디갔어 아 저기있네 하아 참 이거 함부로 나다니다가 걔네 만날 것 같은데 목물군 이게 뭔데 아 대나무 훈련장 아 아 아 이건 해야지 어 좀 복잡한데 아 씨 잘못 눌렀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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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잘못 눌렀어 아 아 아 아 오케이 됐스 이거 이제 세 번 더 해야겠지 이것도 그치 그럴 것 같애쓰 어 진동 온다 근처에 적어있다 몽골 그거 아 일지였네 공예품이 아니고 아 흠 저게 안 보이는데요 여기 뭐지 잠시만요 여기도 몽골군 저거 아냐 맞잖아 왜 아무도 안 보여 어이 오오이 어딨어 얘들아 오이 어딨어 얘들아 괜히 들어왔네 여기 어 잠깐만 스탑 나 봤다 아싸 가죽 개꿀 아니 단 한 마리가 안 보이는데 뭐 귀신이 잡아갔니? 오오이 오오이 저 위에 뭐 있다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없네 뭐 의도치 않게 파밍만 겁나는데요? 내가 원래 파밍 좋아하긴 하지만 아 그래 높은 데서 한번 보자 야 너 또 왜 나왔냐 그 위로 올라오라고? 나보고? 에반데 아 우우오 따라하지마세요 왠지 무서우니까 왠지 무섭다고 진짜 귀신 나와? 뭐 쓰시마의 귀신이야 진짜로? 저기 올라가야되나? 금새 어디가 아 저기있다 너 어디로 왔냐는 거야, 나를 여기 뭐 있어? 뭐가 있는데 철이 있는데? 어? 야, 저 바닥에 뭐 있다잉? 재료가 겁나 많다 근데 금세가 굳이 여기를 안내한거면 뭔가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저런거 말고 갑옷이라 나 주나? 아닌데 진짜 유령도시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골 때리는거는 아무것도 없는거치고는 지도에는 이제 몽골군 점령지역이라고 나온단 말이지 아, 달달하다 아, 기분좋다 뭐한대야 대체 너 버그로 몽 안나오는거 아냐? 아니면 단체로 어디 자러갔나? 하아... 뭐지? 몽골군이 침략을 해서 여기 살던 백성들이 다 도망갔다고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럼 몽골군 점령지역이라고 뜨면 안 돼 뭐야? 진짜 자고 있었어 이 자식들 좋았다 좋았다 아, 시... 아, 기다려봐야 쿠다니 쓸테니까 들어와 어? 가는데? 가는데? 멍청한 놈들 하하하하하하 아아하 나 간다 에이시 안되네 에이시 안되네 아아하 지푸가에게 빌 충읍缺이 아 coloc 흥어 하하 아 아 아 아 어? 아 벨 거 아니네 아니 근데 이걸로 지금 여기 점령이 끝난거야? 아니잖아 아 그럼 또 찾으러 가야되요? 와씨 어디에서 어디있는디? 아싸 꽃 꽃이다 꽃은 언제나 환영이야 어 아 그러게 왼쪽 위에 뭐 뜨는데 그게 안떴네요 나중에 퀘스트하는 지역인가보다 그럼 아 아닌데 그 유나 동생 낸건가 싶었다가 걔 그 동생은 또 다른데 갔다 그랬단 말이야 걔는 아니잖아 금새가 또 나 어디 안내예요 잠시만 금새 어딨어? 거기야? 아닌데? 금새야 금새야 어? 개꿀인디? 금새 어디갔어 얘 못들어가 뭐 하자는 것이지? 금새가 어딘가라 들어간거 같은데 근데 지붕인줄 알았는데 지붕이 아니잖아 지금 우와 나 죽는다 쉿더폭 아 설마 저런거 뭐라고 금새가 안내해준거야? 야 마징물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어? 진짜 여깄네? 뭐야 아 그럼 아까 안내했던 여기라는건데 여기 뭐 더 있어? 여기 아까 뒤져본 집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귀신이 고칼노릇이네 여기 좀 무섭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령지역이래 그렇다는건 이제 하나밖에 추측이 안되네 진짜 스토리상으로 해방하는 지역이란거 갑시다 가게 여긴 일단 나중에 하는걸로 하고 어 음 나 저걸 볼래 풀밭에 핏자국 Gender 보컴 Atlix 수